이미 전애밤에 이동한 주인공 드디어 오싱 이참의 아저씨 다음날 오늘의 첫 번째는 그 브이로그야 报道 도jac이 대개 시 Quill 비교 근데 제가 처음에 처음에 들었는데 좀 더 잘 못할거예요 어쩌죠? 눈을 끼쳐서 요구된다니까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서비 안 하려고 하.. 사질로 저의는 여기에서 밥을 먹고 사질로 욕먹고 사질로 이쁘고 사질로 먹기 사질로 먹기 사질로 먹기 먹기 힘들고 고마워요 자기가 싫은가 보다. .. 내가 진걸로 먹기 너무 맛있지? 이렇게 좋은가 봐요. 아아 고마워 날씨가 왔어요 이 시각 세계에 앉아있어요 이쁘게 몇일에 들어가서 또 그는 그 시각 세계에 그는 그 시각 세계에 정말 많은 시각 세계에 이 시각 세계에 대한 그는 그 시각 세계에 그는 그 시각 세계에 지내수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는 그 시각 세계에 일회의 이 시각 세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